한글자막 by 한효정 너가 왜 이리 보고 봤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그냥 너만의 착각이라지만 됐어 어쩔 수 없는걸 하루의 마무리는 너가 돼버린걸 일주일이 됐어 맨날 같이 하는 문자 고지러워줬어 전화 걸고 싶어 모두 가르치러 나 오참 이제 질려 듣고 싶어 난 통해 후회 벌어져서 믿을 수 없는 핵폭참 발사바참 착해 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남들이 봐도 연결까 싶을 정도로 어쩌다 그래 오오오오오오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사일을 싸도 두려워도 멈추지마 전화 걸고 싶어 너가 바라주려나 후참 이제 질려 듣고 싶어 난 통해 너의 번호 있어 믿을 수 없는 핵폭참 발사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름을 불러주었네 다만 넌 참 예쁘니까 군란만 줘 어떻게 해 네 수달이야 이제 하늘이 또 지나가 다시 반복 오고 더 이상을 못 참아 5,4,3,2,1 기타에 5,2,1 펜스 김유리 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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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발은 유톤 드럼의 김찬혜 지금 떨고 있어 핑계는 못잘걸 안된단걸 알아 그 참을수없는 핵폭탄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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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폭탄 핵폭탄